안녕하십니까. 제14회 전국태권도장 경영법 지도법 경진대회에 참가하게 된 정성윤 사범입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좋은 기회를 주신 대한태권도협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이번 경진대회에 발표할 내용은 블렌디드 수업 경영, 수업 시작 10분이 수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배워온 태권도는 아주 복잡한 기술체계로 이루어진 무도이자 스포츠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쉽게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태권도 자체의 흥미를 가지고 재미를 느끼고 수련생이 배울 수 있도록 능동적 학습자를 만드는 웜업활동 거기에 포인트를 주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웜업설계법이 궁금하시다면 10월 2일 킨텍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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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